와 공적 오지게 오르는 애인데? 아 이제 내가 이거 넘영 내릴 수 있는 거야? 추진할 필요 없어서 계략도 있네? 허! 군락 회유? 이제 내가 애들 굴릴 수 있네? 제북 지어서 순찰해달라고요? 알았어 알았어 아 두 개 다 똑같네? 야 이게 소대장이네? 훈련이나 찍어야겠다 궁병은 이미 높으니까 기병 100 내가 해야돼? 내 짬에? 욕심 이게 명령 내리는 게 아니네요? 내가 직접 해야되네? 소대장만 작업하네? 이거 뭐 어쩌라고 건설할 시설? 특수훈련소에? 와 그래도 이겼다 님들 내가 그렇게 똥 싸냔데 아 이런 것도 내가 외교도 아니 나 특할 게 없어 내가 멋대로 파기하면은 안 돼 뭐지? 이건? 방금 뭘 본 거지? 무슨 거미줄이 있었는데 님들 아 이렇게 나 오다를 내릴 수 있구나 조력하자 애들이나 좀 도와주면서 병력도 좀 키우고 얘네들은 조력 못하네 이따 병력 좀 모이면은 원소군을 아직 치면 안 될 것 같고 여기 여포 잔당 잠깐만 이 새끼 소패 패고 있네 뒤질려고 아 근데 동승이 더 많다 님들 통영으로 하자 이번엔 종 임무여 양존이 어딨어 근데? 옥세다 원술도 깝치죠 양존 구하기 어려워요 양존 취소하세요 오케이 원술이 제2에 올랐어요 국호를 중으로 결정 손책 원술 토벌군을 일으켰어 도시 공략하라구요? 도시 공략하라구요? 낭야 이즈 공략하라구요? 다운 네 인구 완료 음 무장농락은 뭐지? 아니 지금 병력을 낼 수는 없는데? 소패로 달릴까 그러면 소패가 여기 아래쪽이었죠 아예 소패로 뛰자 여기서 다 일으켜도 되겠는데 타요 조홍 조홍도 있어 동영 전병력 5900 아니야 여포군이 너무 세요 강궁병 장난 아닌데 이러면 5900 이거 빈지털이 성공하겠는데 아 최대에요 아 조금 더 할 수 있네 6900 국량은 120일이면 될 것 같고 가자 전투지휘 한 번 더? 아 제발 진짜 아 전군 지휘요? 응? 아 나 전군은 지휘하고 싶지 않아요 내 것만 할래 아니요 왜 사람 잘못 보셨어요 내 것만 할 거예요 아직 전군 지휘할 점 아니야 아까 보니까 쉬프트인가 뭐 누르면은 있었는데 일단 여기부터 먹자 야 동생 미친놈아 부친놈아 부친놈아 시끄놈아 아 어 아 아 저기 애들부터 도와줘 진료퇴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맡겨만 줘 저 진료퇴수에요 아 잠깐만 아 이거 못내리네 무조건 허가네 아니 저 가니까 훨씬 빠르긴 해요 근데 문제 얘네부터 좀 쳐내야 되는데 지금 우려가 더 많거든요 또? 지금 원군 와가지고 가서 고급무상 한번 쓰자 지금 하우연 왔거든요 아니 내가 이겨 아 지금 나한테 지휘권 있네 쟤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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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냐 아냐 뭐야 아 이걸 받으면 못음직이네 쟤 돈다 를 아뇨 우리도 여기만 먹으면 되요 넌 저기 지키고 있어 아뇨 여포 이쪽으로 와요 아 우리 원군 다 더 안오나? 여포 온다 아씨 아직 한명 못끝냈는데? 일단 저한테 붙었으니까 안에서 싸우는게 나을거 같거든요? 어? 상월이 안되지 오케이 조유 왔다 잠깐만 이거 컨트롤 이거였지 쟤네 반스러 난다 그러면은 여기 여포의 뒤를 쳐 여포 1800이야 여포만 잡으면 돼 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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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을 조진다 캐릭터 위에 있는 마크야 이거? 아아 아 이런게 있구나 어 이거? 여포 딸 잡혔다 여연기 잡혔구요 싹 다 반스러운데 아니 저쪽 저게 끝이에요 저게 안에 있는 창병이야 적 사기 떨구는 거 좋지 여포 쪽 아 이게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런 것도 괜찮네 여포 여포 288 와 근데 여포군 진짜 세다 아니 궁병으로 어떻게 저렇게 싸워? 아니 궁병으로 어떻게 저렇게 싸워? 미친 거 아니냐? 여포 와 와 진짜 괜히 여포라고 하는게 아니다 아니 병력이 아홉 마린데 야 너 왜 나네 와 와 애들이 전체적으로 쎄네 아 그래도 이긴 거 같아 우리가 너무 궁병이긴 한데 상상은 안 좋아도 병력이 너무 많아 근데 이러는 동안 내정을 못보니까 가 들어갈 수 있네? 잠깐만 이러면은 가 일로 뛰면 되네? 너가 이거 막타쳐 창병은 또 궁병에 약하니까 아니 이거 그냥 가도 되겠다 무시해도 진공을 잡는게 빠르겠다 가서 고급무산 키는 거야 그렇지 야 오진다 진공 개터진다 자 1900 800 남는 코스트 다 쓰자 중공 개터진다 진공 개터진다 공부개omos 저 공부개음이지 어디서 지키기 근데 여기도 병력이 꽤 많았네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뚫긴 뚫었지만 난 옥기 괴멸 와 정말 힘든 싸움이었어 자금천 원군이 알았으면 졌어? 맞아 그것도 맞아 장려 등 3명의 하위원 세력에게 포박 수폐태수요? 아 개똥땅이잖아 지금 완전 개 터져가지고 해산해 이제 노래도 해산해 아 저건 지가 알아서 할 일인가? 아니 나 짐을 진료에 풀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 내가 임무를 내려야 되는구나 자 일단은 저 이제 퇴수됐거든요 벌써? 어디부터 키워야 될까? 관리가 하나 횡령을 하고 있대 아 씨 이제 봤고 여기 정보 좀 볼 수 있나? 상업, 농업, 문화 민심 도시무장 꽤 있네 오 괜찮은데? 서왕 있고 조이네 애들 임명 좀 할까? 일단은 군사로 군사로 아 씨 근데 너무 구리긴 한데 사마랑 내정중신 또 사마랑 사마랑이 내정중신이어야겠네 왕피를 군사로 하고 군사중신 아 특성이 있는 애들로 해야 돼요? 아 조인이 너무 구리인데 내정중신으로 하겠네 그럼 궁사 중신을 얘로 하고 얘를 왕피로 하고 군무중신을 조인이 해야 되네 군사를 사마랑이 해야겠는데 특성 없어도 어 이렇게 해야될 것 같아요 오케 됐고 인제 얜 아예 충성이 없는 걸로 뜨네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거야 와 진궁도 열연기 장료 여포가 결국에 죽어야되네 님들 데리고 오려면 여포가 죽어야돼 얘네네 못 데리고 올 것 같고요 야야야야 키흥님 100개 아유 야야야야 키흥님 100개 고맙습니다 일단은 궁병 훈련 좀만 시킬게요 한 60정도 시켜 나는 말고 조인 한 명밖에 못 시키네 그래 조인 너 60 찍고 농업도 너무 낮아 아니 농업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 성업은 문화는 아 문화 여기 있네 군량도 구입할 수 있구만 이거 병력은 어떻게 모아요 님들 훈련하면 늘어나나? 우리 아줌바 불나 회의 참가? 알겠어 농업 투자? 이게 성장하는 맛이 좀 있구만 앙초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 조홍 찾아가면 장수하나 꽁짜에요 조홍 잊지 말아줘요 아 그래요? 어 장료 장료를 꼬셔봐야겠다 님들 기다려봐 은부 아 근데 농락하면 안 돼 하얗게 농락밖에 없어 얘한테 선물을 못 주네 아 얘는 포로라서 그런가? 풀어줘야되나 그러면 아 일단 등용을 먼저 하라고? 잠깐 방금 뭐라 그런거야 이거 아 제안 해? 40으로 해 지금 임무짝이 없어가지고 도시회의 아직 31일 남았어 음 순찰 해? 해? 스페이스로 하면 편하군 아 이럴거면 진료 갔다올거 그랬나? 당도고? 조인 좀 도와줘야겠다 20일 17일 한 10일 나마스테 출발해야돼 도적왕이다 13일 오케이 가는데 9일 걸리니까 갔다 와야겠다 지금 와 큰일 날뻔했네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지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지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지 고맙습니다 이미 늦어서 모르는 척하게 어쩔 수 있나 성황님에게 초대 권유가 왔대 성황이랑 좀 친하게 지내야겠군 다만 성황한테 선물 줘야겠다 어 잠깐만 성황 이런 애들 모아가지고 영모 일으키면 안 돼? 조조님께서는 한남타윤님의 결석에 실망감을 내비치시며 앞으로는 주의할 것을 요청하셔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할게요 저기요 조조님 다음부터 꼭 가야겠다 다음부터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니?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야아 우리 성황 일 잘해 와 나는 이런 태수 이런거 안 어울려 나는 그냥 한낱 무장으로 살고 싶었는데 헤헤 성공률 높음 성과 낮음 성공률 낮음 성과 높음 이거 어때요? 어차피 운빨 아니야? 50%? 되냐 안 되냐?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떠하십니까 이거 장료를 제 동료로 만들고 싶은데 계속 가면 되지 않을까? 언젠가? 아 농락하면 충도도 낮아져요? 농락 오지게 해야겠다 병서 획득 효과없음 특기없음 뭔데? 뭔데 이딴걸 줘? 쓰레기를 주고 있어 흠 흠 일단 제안좀 받아줄까 훈련좀 시키게 아 일단 우리 목표가 뭐냐 상업 흠 나 저거 한다 1년동안 나 여기 있을거야 상업에 더욱 힘써준다고? 좋지 좋지 우리 우리 상업 모지게 올려야돼 지금 자 그리고 이제 장료에게 장료에게 가볼까 농락좀 해줘야겠군 아 일단 등용부터 아 무조건 안되는데 농락 한번 해볼까? 일단 아 농락이 이거구나 아 아 침밀도 떨어진다 농락 함부로 하면 안되네 개간 실패? 하청객관이 실패했는데 그래도 성과는 올랐네 괜찮아 괜찮아 아 근데 포로로 데리고 있으면 평생 데리고 있을 수 있어요? 아이 풀어주지 말자 그러면 어때요? 상업에 내가 직접 나선다 탈출하기도 해요? 탈출 못하게 목 미리 배놓으면 안되나? 야 지금 퇴수가 같이 하자고 하는데 목 바빠? 아 근데 조금씩 할 줄 알게 되니까 님들 재밌다 존나 재밌어요 삼국지님들 존나 재밌어요 삼국지님들 소소한 재미가 있어 오케이 잠깐만 상업! 500 올랐다고? 이거 되겠다 개꿀이죠? 개꿀이죠? 원속은 이제 남은게 보니까 풍선장군 멸망했고 하아 진짜 삼국지가 되겠구만 유비쪽이 여기 먹었고 조조군 원소군 곧잎 다리 지도 해겟 bow 하나 곧 있으면 판도 싸움이구만 오케이 조인 네 문화도 해야죠 와 이거 퇴사하니까 님들 뭐 엄청많이 준다 조인 찾아가라고? 이거 끝나고 찾아갈게요 아 천 지원할게 사마랑 너 하고싶은거 다해 오케 상업도 계속 오르고 어어 문빙 문빙 되게 좋은 애 아니야? 문빙 좋은데? 데리고 와야겠다 제발 제발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오면은 아까 그 종이쪼가리 너 선물로 줄게 여퍼군의 후성측이 과가의 설득으로 우리군에 들어왔죠? 아 이것도 좋았고 아 너무 술술풀리는데 임무를 제한중이다 임무를 제한중이다라는거 아직 안했다라는거지? 상업은 상업은 끝났고 이제 문화만 찍으면 되네? 님들 이제? 그러면 해? 이제? 아무도 안 도와줘도 된다 아 처음에는 나도 그렇게 재밌는 줄 몰랐는데 계속 하다보니까 재밌어 해지하고 무나? 나 하던거 그냥 하게 이거 이제 한번만 더 하면 끝인데 그래 아직 300일 남았고 잠깐만 조인 찾아가라 그랬지 증연 한번 하자 좌백지 이런거 좋아하니? 경기를 좋아하네 경기를 좋아하네 서적이나 이런거는 안좋아하네 아 조옹한테 가라고? 여기에 조옹은 없네 여긴 조옹이 없어 그리고 아직 조옹 쾌 안깨가지고 빡세여 걔 친밀도 100대려면 쾌 깨야되잖아 소망좀 도와주쾌 소망좀 도와주쾌 와아 아니 이거 무슨 60초야? 와아 와 님들 홍수발생 우리 소뼈만 안걸렸어 와아 야 체험 일 잘하네 이제 애들 그거를 바꿔줄까? 아 문화투자 아아 우리 왕필 일 잘해? 지금 문화투자 필요한데 정확히 꽤 뚱 꽤 뚱거반인데 어? 우리 필이 하고싶은거 다해 가마완쏘 복안가 고자이머쥬 민심 높인다고? 쯧 우리 조옹이 하고싶은거 다해 가마완쏘 체험이 하는게 낫겠다 군사는 체험이 일 잘해 홍수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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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야 체험 바로 문화 깨뜨눈거 봐 님들 갑옷 아 궁병? 궁병씨인데 열 에 아 하고싶으면 하고싶으면 해야지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러 가볼까? 오케이, 사마랑이랑도 친해졌고 지금 분위기 되게 좋아요 엄청 많이 키웠어, 지금 문화만 이제 찍으면 돼 잠깐, 문빙 등용 실패했네? 와, 공적 많이 오르네? 이제 곧 사풍관이다 문화 아, 그렇네 그럼 내가 가야겠네 아까 누구 한댔죠? 체험이? 누구 하려고 그랬지? 등용을? 문빙? 문빙? 가보자 직접 갔다 오자 야, 완까지 간다 나, 태수인데 너 하나 데리러 순찰? 우리 끼니 하고 싶어 다 해 아, 이거 상인 무시할게요 님들 아, 근데 나 말빨 졌어 아, 설전할까? 아, 나 지니까 다 털리더라고 님들 아, 그래 알았어 아, 설전할까? 아, 설전할까? 이거 뭐 해야됩니까? 저거 스킬 하나씩 빼든데? 이게 세 갠데 대발론 먼저 할까? 아니, 그러니까 반론해도 상관없긴 해 1턴 주장? 첫 턴은 무시로 하나 뺄게요 그러면 어, 대주장 빠졌다? 아, 이게 제일 확률 높긴 한데 대주장으로 가야겠다 대발론 빼면 내가 이겨 제발 그렇지! 이건 반론이 맞아 대도발하면 킬각이다 규칙이 오른쪽에 있는 스킬이 랜덤으로 하나씩 빠져요 여기로 522원 와, 어디까지 가냐 잠깐만 일단은 음부 명품을 가면 다 사올게요 웬만하면 음부 음부 문빈님 처음 뵙겠어 나 소팔 소속의 한남아다라고 하오 일단 친밀도부터 올려보자고 이따 너가 좋아하는게 뭐니? 병기 음부가 있어 ups 오우 승 Öz 오케 바로 호감 醉 닮아 하아아 하하하하 좋아 친밀도 계속 올라 논 se íp 몰시아게마สalu 휙 하 햇 으 나이스 왜? 분위기 좋아? 호구와? 저 새끼가 왜 여깄어? 내가 이 저 새끼를 왜 도와? 자 친바이트 좀 더 올릴게요 화살 자 친바이트 자 친바이트 자 친바이트 자 친바이트 6..4? 노니 이거 하고 바로 꼬실게요 아 그래도 확률 높이는게 나으니까 등용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나 이정도면 되지 않을까 님데? 이 정도면 아 가만 한 번 더 야아 좋아 뿜빙 아 저 먼데까지 온 보람이 있다 님들 와 공적 많이 오르네 음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지 어 일단 이거 상업투자? 해? 40만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가지? 잠깐만 아 이따 갈때 들렀다가 이길 할건데 이거 오다 좀 내리게요 80패 내가 할 순 없고 문빙이 가가지고 이것만 해 우리 빙이 조금만 해 많이 하지마 가는 길에 진료 좀 갔다 갈게요 군사 키우라고? 우리 부대 이만이에요 소패 꽤 많아 뭐야 이거는 나 무력 102거든 데미지 받고 들어가죠 자 1턴 아 저거 이제 랜덤에서 들어오는구나 자 방어 필살 공 공 공 올공이다 와 와 너무 세 아 상욱지 좀 할 줄 아니까 존나 재밌다 와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 자 이제 소패로 돌아가자 맹자? 아 나 맹자를 왜 가 나 용사 테크 타야 되는데 아 드디어 집으로 왔다 자 우리 내정 좀 볼까? 문화 우리 뭐 물건 들어온 거 있나? 없네 하염없이 시간만 좀 보내야겠군 아 도와줄게 도와줄게 문빙 좀 찾아갈까? 그래 문빙 좀 찾아가서 친밀터도 엄청 높거든요 지금 오케이 논의 좀 하고 친밀터 80이면 이렇게 오 어 잠깐 누구 들어왔다고 했는데 오케이 호감 와 우리 병력도 22,000이네 아 장료를 좀 어떻게 하고 싶은데 어 아 이 정도 퀘스트는 할 수 있지 장료를 여포를 죽여야 돼 연회 어떻게 열어요? 님들? 연회 어떻게 열어? 주점 4마밖에 없는데 연회 어떻게 열어? 연회 어떻게 열어? 거리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장료 왕필 많았다 한참을 장료를 연효 하 연회 랩 유력 이럴럴 다 랩 유비군과의 동맹이 앞으로 1개월 남았다 야아 조임 알았어 문빙이랑 좀 친하게 지내볼게요 어 문화투자 아아 체험 좋아 우리 체험이 잘하지 왕필 좋은 제안이었다 아 이거 40으로 해야겠네 어 여기 수색해달라 그랬지 명품부터 좀 사고 오 보검 나이스 어 무슨 제안인가 아 그치 문화 찍어야지 서왕 40패 이거 되겠다 조조 임무 완료해야겠다 조조가 지금 나한테 되게 화나했거든요 내가 몇번 생각했단 말이야 오케이 문빙 지인 찾았구요 문빙케 완료고 군병 훈련 제안 아 그래 한 40패 군병 훈련 야 너 쉬잖아 너 이것만 해 자 의뢰 완료했지 자 의뢰 완료했지 다시 가자 오케이 아 이제 어느정도 독립하자고 아니 아직은 독립하면 안될거 같애 아 일단 이거 보고부터 하고 아 일단 이거 보고부터 하고 야 빨리 여자 소개시켜줘 아 뭐야 오 인연 헉 인연을 맺다 보검일세 보검일세 리념강화 대치누 문빙이랑 결혼하는거 아니야? 야 문빙은 무조건 데리고 다니는식으로 해야겠다 님들 소패 도시사명 아 했다 매우 어려움이었는데 사품관이다 특권도 나중에 병력 한번 일으켜야겠다 자 일단 관청 좀 갔다올게요 궁병훈련 해? 우리 빙이 하고싶은거 다해 이 특은 진짜 아껴서 쓸거야 자 이제 사명 없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인재를 좀 찾자 님들 우리 제야에 뭐 없네 아 제야에 있는 애들이 없네 적임자가 없어 흐어어어 앗 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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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다 어려워 진짜 장료만 얻으면 나 너무 행복할텐데 어쩔 수 없지 장료를 농락하는 수밖에 친밀톤 떨어지더라도 충성료를 오지게 떨구는 수밖에 농락이다 이 새끼야 몽시아게 마스르 깊은 밤 쓰글픈 노랫소리가 들려 들려 뜯기를 막아도 뜬 눈을 감아도 이 가슴속에 울려 날 울려 좀 더 사랑아 놈이